네, 인천승공원께 김성수 장로입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래 한 곡을 주셨는데요.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즐거운 주님의 길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 좋아 아, 할렐루야 찬양해 나 주님과 동행하네 천국 향해 가네 아름다운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네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미 동행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사실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. 그래서 주님의 손 꼭 잡고 여러분, 예수님 꼭 구원 받으시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대의 그 향기로,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?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수박 공부한 짐을 주님 앞에 밀어놓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가시면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김선수 장호 여러분에게 외쳐 드립니다. 지금까지 김선수 장호였는데요. 이곳은 대전 화문의 교회입니다. 최승규 단위 목사님, 오늘의 행복성에 갇히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이 시간, 지금!